자 나가자마자 왼쪽에 저 얀 보이지? 자 준비 셋 둘 하나 고 왼쪽에 얀 색준비하고 아니 쳐 맞다 맞다 엘씨 개척고 자 좋아 이제 6번 봐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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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만 봐 불이 백업해 줘 불이 백업해 주고 불이 백업해 줘 어 대패 건 거 대패 걸린 거 아 맞으라 6번 봐 6번 6번 엘맨 6번만 봐 아 백업점 어 어 아머 아 맞으라 어 제발 앱솔 아 6번 제발 아 6번 제발 백업 구리 백업 8번 백업 제발 8번 일어 한 백업 6번 봐 6번이 암호 마련에 친다 6번이 암호 마련에 치는 중 5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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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으라 6번을 따라와 얀이 치네 얀 다시 아이씨 아 6번 아이씨 안되겠다 이씨 우리끼리 점수하자 그냥 나와봐 이만 봐 아 다시 6번 따라와봐 아 6번 대패가 있어야 죽이지 오빠 어디갔어 6번 다 따라와 아리야하게 제발 6번 대패 제발 제발 걸리면 죽는데 아이씨 아이씨 형들 6번을 다 따라와 6번 옆에 그런 기술 다 잡아줘 아맞으라고 8번 빼고 해줘 6번 따라와 6번아 움직여 제발 아이씨 움직여 6번 따라와 6번 아이씨 6번 빼고 해줘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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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이 치고있다 다른거 홀쓰 8번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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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 아이씨 개다 아이씨 가까운거 치지 그냥 자 빼고 좀 8번 빼고 아 6번이 아이씨 가만히 있어 보라우이 몰아줘 해봐 6번아 아무나 쳐 그냥 6번아 아무나 쳐 잡도그야 아무나 쳐 서있지만 말어 아무나 쳐 아무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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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쳐 우리 그건 따라줄게 아직 캐릭을 잘 못보나봐 많이 있는데 아무나 쳐 그렇게 골스하긴 골스친다 골스 골스 잡아 골스 드디어 찍혔어 우리 잡도그한테 1번 찍혔어 오케이 임봉티비 찍었다 우리 6번이 임봉티비 찍었어 임봉티비 생캔 몹찍었네 6번이 오케이 임봉티비 찍었어 임봉티비 생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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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임봉티비 아 오케이 줌봤네 줌봤네 줌 해군 줌봤어 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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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6번을 따라와 형들도 왜 6번 안 따라와 6번 뭐해도 6번 따라와 어? 그쪽에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 게임 어렵게 하지 말어 나만 지금 6번 따라다닌다 여기 6번 주위에서 3가스 잡아주면 돼 엘맨님 봤잖아 응 따라와 계속 따라와 6번 계속 따라오세요 아우 맞으라 봤다 아우 맞으라 아우 맞으라 아우 맞으라 아우 맞으라 공포니 아우만 열어봤어 옳채 대패가 지금 누구예요? 막툴 들어가 짭도그 와이프 안 돼요? 안 돼 피방해는 적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죽일 수 있는 캐릭이 저 한 캐릭인데 나가자 씨 이거 한번 볼게 그냥 캐릭을 막 아무나 쳐버려야 된 뒤 야니 하긴 왜 하긴 민트 왜 하긴 독풀어 독 독 탐능 독 탐능 독 탐능 독 독 풀던지 배려하더니 배려해 그냥 형 배려해 독 국자가 배려해 어 구독 아니야 괜찮아 탐능 독 굳는 독이에요 형 여기서 굳는 안 굳는 독이 어딨어요 아니 아무도 안 해도 아 아무맞아놔고 아 깜짝이야 아 아 형 문 도와 야 막 막 틀려 따라다니세요 그냥 따라다녀 그것이 가장 낫습니다 따라다녀 오케이 왼쪽 왼쪽 부분 봤거든요 오케이 중요하게 그래 안 web 아 아 으아아아악! 오케이 됐어 다이 그렇지 와 드디어 한건 했다 그래 마틀리아 넌 찍긴만요 그렇지 신장 아 으아아아 이쁘어 아 돼 5 4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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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7 6 6 7 7 10 9 10 10 10 10 10 12 9 10 10 11 11 11 12 12 13 12 12 이쁘과 Cause ship 이끄 다시 보구 오 들어가면 간다 S1 오케이 6번 봐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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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맨이 봤어 6번이 아이! 오 디스 굿! 타이밍 기가 막혔어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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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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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위로 6번 6번 어 얜이 봤네 모르지 모르지 6번 6번 아니면 못 죽여요 6번한테 부터 6번 무조건 6번 얏 얏 이번엔 길이 얏 게임을 다 빠니까 오케이 아우 맞으라? 아우 맞으라 봤다 6번이 아우 맞으라 봤어 아우 맞으라 아우 맞으라 아우 맞으라 6번 1명만 패니까 아우 맞으라한테 가 아우 맞으라 봤어 아우 맞으라 오케이 아우 맞으라 스토커 좋아 지옥 꺼 가운 자 새키 안때리니까 저거 엠은 처먹네 얀이봐봐 왼쪽에 얀 얀인 잡자 자 새키 안때렸을만이 얀이봐봐 얀 얀인처럼 바쁘 바쁘저거 아이씨 6번, 6번 봐, 6번 6번 6번이 지금 못 찾은 것 같아 사마귀 받는가? 애들 많아졌어, 이놈 두기 버리고 6번, 6번 어, 좋지 3, 6팀, 100원 100원 임봉티비 임봉티비 다이, 그렇지! 누구누구 기사도 왔어, 이제 그래도 6번 텅 걸렸다, 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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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자 6번 따라오고 모두 초대해줘 봐 라기 아버지야, 모두 초대해줘 자, 6번 따라오고 딴 파티예요, 모드 와리 봤다, 와리 모드야, 너 파툴리 봐바 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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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 백업, 백업 어 나, 딴 파티 나도 물어라 모두 다시 해줘 봐 됐다 6번 봐 절대 얀 얀 왼쪽에 얀 잡아 새하슬 줘 제발 턴 어 나 캣 6번 봐 인봉티비 왔다 다시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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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후기하기 나 6번 6번 야니한테 간다 100%야 난 알아 읽었어 오케이 6번아 제발 6번 따라다녀 그냥 따라다녀 따라다녀 오케이 따라다녀 근데 6번 어디갔는지 모르겠네 그냥 따라가 6번 따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거 같애 뭔지 몰라도 뭔가가 있어 어 조심 6번 따라가 어 돌려치기 오케이 돌려치기 따라가 어 6번 6번 따라가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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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6번 타키 잡았어 어둠이여 6번이 타키 잡았어 어둠이여 이것은 어둠이여 6번은 한 놈만 본다 자 무조건 어둠이여 어둠 찍어놓고 달리거든 4번 왼쪽에 어둠이여 예쓸조코 그렇지 누꼬한테 찍히면 뒤지는거여 자 이번에 어 이번에 애 받네 골수 골수여 골수 골수다잉 골수여 한 놈만 본다잉 오케이 다시 누구요 말만해 얀이여 얀 얀이여 얀 얀이여 얀 얀이여 얀 벼를 할 때까지 쳐버리니까 1금 뒤 좋아 얀 얀 봤다 그렇지 그렇지 다이 6번한테 찍히면 뒤져 한 놈만 본다잉 물이 막 불렀나 오로지 한 번이야 어 한 번만 걸리면 뒤져 6번 찾아 어둠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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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네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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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6번 어 6번 위로 올라간다 어 북이 발견했네 6번이 북이 발견했어 그렇지 편안하면 뒤지지 어 누구 누군데 어 임봉티브이 임봉티브이 이번에는 어 또 누군데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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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멸이야? 이 새끼들 뭐요? 어 백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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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백업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계속 백업 했는데 어 오 한 눈 남았는디 아 네 터니였어 탈링털 계속 계속 백업 한 거 맞아요? 어 백업 했어 농민이 살았다가 죽었다노 한 번 봤네 거의 살았는데 터니 도달아버렸어 잡자 야 근데 이 새끼들 이놈 존나많고 2대패에다가 일진들 다 왔는지 맞쌤 장턴도 맞쌤 그래 히아가 결심했어 우리가 이겼네 아 우리가 이겼어 짭더고 지 잘하는데 형님? 야 이 새끼 일진에다가 2대패에다가 암호해 있을 거 다 있는데 형이 M을 쏙 다 빨아버렸다 우리가 이겨버렸네 고마워 7시 2 3 3 4 5 2 3 1 4